당시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가오냐?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혜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잡고 웅덩이 푹 빠져서는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해 지자탕에 받았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의 심심한 위로를 보탭니다. 보냅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르면 군사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 8명을 적시하고 업무상 가실 지사 혐의로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서 장관 결재를 받아서 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사법원법상 사건은 종료됩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합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상 수사 전반에 걸친 장관의 지휘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권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정당한 권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이다라는 대부분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을 합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라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서 불복정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에 의해서 이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기록 탈취와 그리고 사건 이첩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을 통해서 당일 국가수사본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수본을 통해서 경북경찰청에게 사건 기록을 회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시원과 임기훈은 임기훈을 통해서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기록 회수 관련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기록 탈취에 있어서 그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이 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번 청문회 가정 전후에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신범철 차관은 대통령과 기록 회수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자백을 합니다. 두 번째,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회수 관련 연락이 경찰에서 올 거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기록 탈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트서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청문회 선후에 나왔습니다. 이종호를 모른다라는 임성근의 국회에서의 위증,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기록 탈취에서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트서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입법,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트서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 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의 존재에 대해서 임성근은 부인하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거짓말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초청으로 이종호와 해병 관련 인사들이 골프를 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하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톡에서 나온 그 날짜에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골프장의 같은 날짜에 골프 예약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가 적어도 이 날짜에 골프를 치려고 했고 사단장이 1박 2일 골프를 주선하고 환대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나 골프장의 정확한 그 날짜의 증거를 보면 이종호와 임성근은 모르는 사람이 일 수가 없고 같이 골프를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종호는 국회에서 위정을 했습니다. 장관 이종호가 왜 위정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박중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공개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와 맞다면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장관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28사단 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산하 해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임성근 사단장 국방인사관리훈력 제16조 제5에 따라서 보직 해임하고 전력시켜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바로 보직 해임을 하였습니다. 장관 2024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이 당시의 한 발언 기억하십니까? 네. 속기록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시 최해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가오냐?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해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잡고 웅덩이 푹 빠져서는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한 지자청에 바랍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의 심심한 위로를 보탭니다. 보냅니다. 들어가십시오.